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집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 성취의 미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자신한테 해도 괜찮습니다. 언약 성취의 작품을 남깁시다. 오늘 이 사사기는 요소아가 가난을 정복한 후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 시대까지 350년간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하고 또 전쟁 때에는 주변의 부족들과 싸웠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사사기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사사기 시대는 신앙의 개성에 실패가 일어난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사 시대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고 하느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14명의 시도자를 거쳤지만 결국은 사사들이 나와도 해결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또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상승배를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것입니다. 이때마다 하느님은 사사를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서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렇게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내 하느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하느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식의 문제는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온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느님의 뜻과 뜻이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법을 만들어 자기 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350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시대라고 강조합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다 하느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가 되고 나라의 혼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백성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왕과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하느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 나라의 온전한 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오. 왕이 있다는 것은 왕의 길을 백성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소견과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장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왕이신 정말 내 삶의 하느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보금이 각인 뿌리 체질지어서 하나님이 내 주인된 삶으로 현장을 정복하며 나중 영광이 이전 영복보다 클이라는 말씀 성취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반복된 이스라엘 문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고 모세와 같은 인물이 있었음에도 또 실패를 했고 14명의 사사가 나타났는데도 이스라엘은 점점 더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는 반복되는 실패와 고통입니다. 사사 10명이 나왔는데 14명이 나와도 전부 일시적이었고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이 못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읽은 본문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때마다 우상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해계, 해계와 용서 또 잠시 성공을 합니다. 이러면 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도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15분 이상 국가적 큰 전쟁이 사사기를 끝내는 결론입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허감이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미리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9절을 보면요. 큰 용, 옛뱀, 곰, 마귀, 사단이라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했습니다. 이것이 허감, 공허,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5절에 아단과 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원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장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는데 실패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왔습니다. 배경을 모르면 이유를 모르고 당한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6장 5절에 내필임 시대가 왔습니다. 영적 문제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음료집니다. 결국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서남북 전쟁이 터짐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쟁터로 바뀌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삼선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났지만 또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느님을 탓하면서 하느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느님 불쌍히 여겨 또 도움을 주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다시 또 하느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돌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스라엘이 참된 왕인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우리의 왕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원단 강단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변화시켜 말씀 성체의 증인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현장을 살리는 제자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전해야 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한 땅을 불안정하게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우상, 숭배, 범죄,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소하스에서 정복은 했지만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하 하나님께서는 올 인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신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는 자들처럼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이 언약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베미 멸위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조건 없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기 3장 18절에 노예가 됐을 때 6월절 표현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입만 위를 해라. 마태봉 16장 16절에 또 속곡이 되었을 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지역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또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인가. 고리도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왕은 만흥의 왕이신 예수 그리소. 그 그리소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요아의 하나님의 통치를 버린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인지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자를 아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강화도가 하던 허감의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0편, 103편,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다시 그랬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리소 오진함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또 혼란하지만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균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느님께서는 옛날부터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왕으로 모시고 그가 주신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경애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섬기고 내게 명하는 요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디모데오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고 썰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혼을 키우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느님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하느님의 말씀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느님을 믿고 있다 경유한다 착각하는 자들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느님은 왕이시고 그리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행암으로 우리의 삶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께부터 택함을 받았고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들에게 구별된 가치가 있고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습니다. 그러게 하느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느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느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 온전한 하느님 나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느님 앞에 들임으로 전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국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사시대 하느님의 말씀이 없어 다 자기 소견과 중심대로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얻는 것보다 그 가난한 땅에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신분, 건세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사기의 그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소 있습니다. 예수 그리소는 기론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인마누엘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가 이사의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인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를 넘어서 우리 손에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후대계에 넘겨야 할 바톤이 있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미래를 살릴 이것은 제자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2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의 삶이 사사시작처럼 되지 말고 하느님의 원하시는 것 하느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것 다고 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영웅께 본당 한당의 원년인 237나라 오천종족 보호마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237나라 오천종족의 보호마라는 언약의 비전의 전초기지인 본당 한당의 영원의 모든 성도가 라서트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당 경제의 회복에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24시 기도로 25시 영원의 응답으로 나의 수준과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초월 좋은 응답을 누리므로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 성취로 본당 한당의 작품을 남기는 10의 라이프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구합니다.